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꾸 덜 죽입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보려면 현재도 보지만 과거를 봐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좀 더 또렷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지적활동들이 과거의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미래의 일을 전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업에서 바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좀 더 내다보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 것을 함께 이러면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의 요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두 9분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6번, 윤정권 하에서 3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야 H님이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전수본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분석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을 했고 2016년도에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내놓고 이런 전국적인 차원에서 2016년에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관내 사전투표도 구분적으로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바꿔야 됩니까?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두 10번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새누리당 하에서 여러분들 치러졌던 선거고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을 여당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당을 여러분들 밀어주는 선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제주. 2016년 총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이 보시게 되면 훔친 거하고 더해준 거가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이걸 데칼코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당이 차익값이 플러스 6.46 세누리당이 마이너스 5.33 기타당이 마이너스 7.0 두 개를 업초 합치면 여러분들 6.03 정도가 되네요. 아마 여기에서는 기타당도 표를 훔친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의 사전투표 조작 세력들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까지 하고 있으니까 2012년에는 또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야 정말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제주직할시죠. 제주직할시인가 제주특별시인가에는 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3개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 선거구의 차익값 관내 사전 이거는 이 차익값은 관내 사전이 아니고 그냥 사전입니다. 사전 사전 빼기 당일 아 관내입니다. 관내 관내 맞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갑에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플러스 6.69 세누리당 마이너스 4.50 기타 마이너스 2.19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뭐죠? 마이너스 6.69가 되는 겁니다. 조작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두 사람 한 개 훔쳐가지고 한 사람 한 개 더해 줬을 겁니다. 제주을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4.4 세누리당 마이너스 3.23 기타 마이너스 2.19 이러면 정확하게 이름 뭡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4.44입니다. 플러스 4.44 마이너스 4.44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뭡니까?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제주 서귀포시 선거고 더불당 플러스 8.25 세누리당 마이너스 8.25 후보가 딱 두 명만 나왔으니까 도덕질 한 것하고 대중과 그대로 일치하는 거죠. 8.25 8.25 그럼 여러분 이것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제주 서귀포시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16.50% 16.5%를 이러면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jih님이 전수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참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석을 그냥 해서 이렇게 그냥 제공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동안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던 고관대작들이 노력하는 것은 나는 못 봤습니다. 모두 다 사악함과 여러분 손을 잡고 타협해 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힘을 다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위 4년 동안에 제가 선거 문제를 규명하면서 이름도 없고 삐또 없이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투입해서 이렇게 도움 줬던 사람들은 고관대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관대작들은 다 이런 연락 끊고 자기한테 피해가 생길 거 봐가지고 한마디로 xx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임진난이 터지든지 병자호란이 터지든지 이런 병인양로가 터지든 간에 다 배우고 고관대작들은 다 뭐죠? 식솔들 이끌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데 이 문제를 규명하면서 어쩌면 이 민족의 dna가 이렇게 변한 적이 없을까 이렇게 불변일까? 지금도 이런데 나라에 녹을 먹거나 지위가 높은 친구들은 모두 다 이런데 사악함과 이런데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가 부정성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이런 다 힘을 다하고 있는 것.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병 걸릴 일인데 그래도 뭐 세상 사는 것이 다 아침 안개 같은 거고 풀 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이런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선거관리는 열심히 조작해가지고 더불당한 게 표를 다 드려준 겁니다.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이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시진핑 선관위가 했겠습니까? 뭐 외세 개입 이거는 다음 일이고 이거는 내부자 소행인 겁니다. 내부자들이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제주도인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여러분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이 강원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춘천. 어제 여러분들 사례가 춘천 원주갑 원주월 강릉 동해 삼척시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제 속초 태백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해킹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만든 증거입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다 뭉개고 가시겠다는 것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거는 언모론이고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검사들이 평생 동안 녹을 먹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다 그냥 정치 검사한 겁니다. 내가 일찍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 검사들이란 것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뭐죠. 제도 만들고 없는 제도 뭡니까 부풀리고 그냥 봐주고 싶으면 뭡니까 제도 뭡니까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또 어떤 시기한 부재자 투표를 얼만큼 조작했는지가 또 나오겠죠. 나라가 참 이렇게 바뀌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앞날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는 산급 부정이란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앞으로 국채는 보존할 수 있을 건지 외침이라고 당하면 이 나라가 건세할 수 있을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진핑 작품도 아니고 김정은 작품도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선관위 작품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있죠.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이 다 일치합니다. 춘천 김진태 플러스 5.65 마이너스 5.98 플러스 0.32 아마 이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뭐죠. 예 플러스 5.97이네요. 5.97하고 마이너스 5.98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여기에 강원 원주월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씨는 350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했는데 조작을 한 5%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작회가 국회의원 뺐지도 한 거겠죠. 여러분 이런 선거를 현재까지 밝혀진 건 2016년 관내 사전투표도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한 것도 예외가 없이 다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여러분들 원주월이지 않습니까. 원주월 조작을 한 거죠. 원주월. 여러분 이게 또 광릉시. 이건 조작하지 않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해 삼척 씨. 다른 경우에는 이런들 김진태 후보가 나왔던 춘천 씨는 전에 소개를 한 거죠. 이 당시에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두 분입니다. 이 소위 김용희 씨. 김용희 씨죠. 김용희 씨. 2014년부터 아마 16년 무렵까지 사무총장을 했을 겁니다. 김용희 씨가 있을 동안에 대부분 사전투표 제도가 2012년부터 다 바뀌죠.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은 다 알 겁니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요즘엔 그림을 어쨌든 잘 살겠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를 만지더라도 다 잘 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